오레가노 여러분 안녕하세요 얌야미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숭어회, 숭어밤, 숭어회 통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잘 먹겠습니다 푹 아 series 푹 아시지를 못말드려 분리 플레이 자른한 식감 치즈 에이 식감이 좋아요 소금 매콤하니 계란 숭어밤이 딱히 이 맛은 없지만 아무 맛도 안나는데 식감이 너무 좋아요 이 맛은 엄청 이뻐요 이 맛은 엄청나게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막은 맛이에요 이게 계속 씹을수록 고소하고 그 씹음을 씹을수록 엄청 부드러워져요 부드럽고 쫀득쫀득해져 안에서 먹으면 더 맛있는 거 같아요 더 맛있네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네요 근데 너무 맛있을거에요 진짜 맛있을거에요 엄청 맛있어서 먹으니까 오징어 요거 살짝 황포증 했어요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매콤한 맛 천천히 먹어 Hyacinth 가삭하고 따뜻한 것 같아요 제가 숭어밤이 너무 먹고싶어가지고 한 마리에 하나씩밖에 없는 숭어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리숭어를 10마리를 구매했어요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시켜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